달콤하게 이 밤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마 그댈 보는 내 모습이 초라해지지 않게 성원! 성원! 아 또 이혜린 씨 보고 싶네요 네 자 윤철형 씨와 상민 씨 다시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라! 어니언스 편집 어니언스 편집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나 차가운 손 가슴속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멈추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부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너를 보낸다 윤철형 성공! 자 우리 윤철형 씨 이상균 씨 가볍게 성공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엔 우리 성원 씨하고 태민 씨예요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체리 캐릭터 오리날라 나는 꿈을 꿔쳐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탈에게 말을 했죠 늦은 밤 잠에 밖에 안 날개를 흔들었죠 오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부지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이 떠 있는 멋진 날 내고 싶어 날아올라 저한테 어제 다르게 해요 이렇게 하늘이 비치게 해 춤을 춘 거야 날아올라 저한테 바람을 불러요 아냐 아냐 불렀어 불렀어 숨이 차서 그래 숨이 차서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렸다고 같아요 네? 가사가 틀렸어요? 가사가 틀렸어요 그걸 하지는 말지 너무 했어 어쨌든 이상미 윤철형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대결 현숙 박상민대 김혜영 리라 자 오늘 대단한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덩군덩니 대극기여 힘차게 나려라 우일하게 본인 성대모사를 본인이 하는 분이에요 언제 봐도 기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그 에피소드는 진짜 싫어합니까? 어떤 거요? 그 뭐 대극기여 입금 됐나봐라 힘차게 나려라 아니 김지선씨가 재밌으라고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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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에 돈 들었으면 하러 다 들었다고 2절 그리고 안 들었다고 1절 하고 했대요 아 농담이죠? 농담을 재밌으라고 여러분께 현숙씨는 그럴리가 없죠 저는 안 들어도 하지요 그럼요 박수 안 쳐도 해요 네 현숙씨가 연예인 최초입니다 고향에 효열비가 세워졌어요 네 네 얼마나 잘했으면 말만 효녀가수가 아닌거에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효녀가수 사실 굉장히 부담